조금 상태가 안좋아 보여요 애가 힘도 털도 많이 빠지고 니 좀 어디 상태가 안좋지 너 밥도 잘 못먹고 아저씨 고기좀 줄게 기다리봐 고기좀 먹어야 되겠다니 비벼줄게 좀 먹으라니 상태가 많이 안좋네 아저씨가 보호하니 그냥 그것만 먹으라 그것만 먹고 나중에 또 먹자 조금 더 줄까 근데 싸웠지 애들하고 조금 기다리봐 통조림 또 갖다줄게 물좀 먹고 있다가 먹으라니 아이고 너 좀 먹게 빨리 먹고 나서야지 자 일로와 일로와 차 온다 일로와 일로와 야 짜놓고 갈게 먹어 길에서 살면서 시키더라 다치면 갈지도 없는데 뭘로 싸워 싸우기는 뚫어진다 뚫어진다 이리와 이리와 야 이렇게 가까이 왔어 아저씨한테 너는 이름이 뭐야 노란애들이 치말리기 좋나봐 정말 빨리 나서 이렇게 힘이 오세요 먹도 못하고 참치 좀 먹으니까 힘이 나지 그래도 먹고 가라 안 만질거야 안되지마 다쳤네 어디서 얼굴 기억해놨다 내일 또 고기 줄게 얼굴 들어봐 해놈 내일 또 고기 줄게 내일 와 간다 줄게 기다려 이리와 따로 주잖아 이리와 빨리 딴 놈 딴 놈들 오기 전에 빨리 와 좀 나아졌나 좀 나아졌나 보자 조금 나아진거 같네 며칠전에는 막 죽을거같이 그러더만 여기도 막 닫혀가지고 시키 먹기라도 잘 먹어 고양이 영양제 한개씩 같이 넣어줄까 이래야 되겠네 물도 먹고 그렇게 알았지? 내일도 와 안 돼 아파서 약먹는거야 얘는 지금 이거 안 돼 안 돼 아픈 형은 안 먹어야지 안 돼 니가 먹어 니 먹어 괜찮아 니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괜찮아 와서 먹어 너 꺼야 너 꺼 너 꺼야 너 꺼 너 안 돼 아저씨 나 지키보고 있을거야 니 안 돼 아파서 먹는거니까 니 안 돼 니 나중에 와 나중에 들어 가고 나중에 너 뺏어 먹으면 안 된다 아저씨 보고 있잖아 안녕 너 너 왜 도망가를 치노 물 다시 뻗어줄게 먹어 아저씨가 잘못했다 야 너도 지금 통조림 맞들었지 지금 통조림은 한 몇 번 줬다만 nom 집 집 집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